우리나라 바이오산업이 지난해 생산과 수출 모두 역대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.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바이오산업 생산은 17조 4,923억 원으로 전년 대비 38.2% 증가했습니다. 이는 통계 집계일의 역대 최대 증가율입니다. 부문별로는 바이오의약산업이 28.9%의 비중을 차지하며 가장 컸습니다. 바이오 의료기기 산업 비중은 1년 새 3배 가까이 확대되면서 22%를 기록했습니다. 코로나19 영향으로 체외 진단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영향입니다. 바이오 수출은 53.1% 증가하며 10조 15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. 이는 역대 최대 증가율이자 사상 첫 10조 원 돌파 기록입니다. 정부는 바이오산업의 성장 모멘텀을 이어나가기 위해 기존 산업뿐만 아니라 디지털 치료제, 합성생물학, 첨단 바이오 같은 미래 먹거리 투자도 지속 확대할 계획입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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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